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반도체 주들의 약세로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경제지표 호조에도 AMD가 촉발한 반도체 기업의 실적관련 경계감에 하락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보인 GDP 성장률에 힘입어서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서 축가가 하락을 했고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축가도 밀렸습니다. 반도체 모임인 필라데비아 반도체의 지수 또한 급락마감했습니다. 또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22% 하락, S&P500 지수 0.33% 하락에서 5,813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사상 최고치 오랜만에 올랐다가 다시 0.56%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데비아 반도체가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급락했습니다. 3.35% 떨어졌습니다. 5,153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1.38%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3.8%, 대만 TSMC 1.25%, ARM 1.76% 떨어졌습니다. 특히 AMD의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10% 넘게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이 1.53% 하락한 반면에 오늘 구글은 2.9%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13%, 아마존 1% 상승, 그 외에 오늘 주요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이 됐는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기업 AMD는 4분기 매출 전망이 문제입니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부정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오늘 주가가 33%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에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빚었습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고 검색 엔진 부문 분사 가능성 등의 악재를 딛고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월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20% 이상씩 높여잡고 있습니다. 알파벳 주가가 지난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알파벳 주가가 2.82% 오른 174.4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7.27%까지 상승폭을 늘렸다가 다시 하락을 좀 한 것입니다. 월가의 은행들이 알파벳 실적을 호평을 하면서 주가 전망을 강세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클레이스, 시티, 제이피모건, 벵커버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의 주요 월과 금융기관들의 분석가들은 알파벳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또는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여서 설정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알파벳 목표 주가를 기존 20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약 3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시티는 212달러에서 216달러로, 제이피모건은 208달러에서 212달러로, 맨커버 아메리카는 206달러에서 210달러로, 골드만삭스는 208달러에서 210달러로, 모건 스탠리 190달러에서 205달러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모두 목표 주가들을 올려놨습니다. 바클레이스 분석가 로스 랜들러는 알파벳 실적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스토리 프로세싱,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안정적인 매크로 환경, 인프라 투자 와중에 강력한 비용 통제, 견조한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색 인진부 분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출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3분기 실적은 견조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NBC는 알파벳은 당국의 규제 조치로 인해서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부석가들은 생성형 AI에 대한 강점이 이런 역풍을 넘어설 수 있게 한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P Morgan의 부석가 Doug Emerson은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한 여파를 떨쳐버릴 만큼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이 됐었다면서, 이번 실적은 그 기대에 매우 가깝다 라고 평했습니다. 골드마스 학습 분석가 에릭 제디다는 구글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엔플레이션 생태계를 통한 AI 배포 확대 등이 포함된 탄탄한 투자 사이클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복합적인 자본 지출이 어떻게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수익으로 전환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를 하면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긍정적인 초기 증거들을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업 실적입니다. 특히 AMD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도 4분기 매출의 가이던스 자체 전망치의 4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 75억 5천만 달러를 밑돈 75억 달러로 제시했다고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망을 물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22%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AMD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하다시피 떨어졌습니다. 장중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수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에도 부진한 4분기 실적 전망 또 이용자 수 시간 외에 거래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발표된 메타의 조정 주당순 이익은 6.03달러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증가폭이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32억 9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는 데 그쳐서 예상치 33억 1천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메타의 분기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9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광고는 3분기 메타 전체 매출의 98.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년 자본지출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증시 정규장에서 0.19% 하락 마감한 메타 주가가 실적 발표 후 시간 외에 거래해서 지금 3% 하락 중입니다.